전북 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관련 기관들과 함께합니다. 시는 27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주택 관련 관계자들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기관들은 협약식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정책 개선, 참여단체 간 상호 업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협력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공급주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 서민들의 주거 문제 파악, 의견 개진, 정책 개발에 참여기로 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주시 주택과장은 전주시 주거복지 네트워크가 구축된 만큼 올해 안에 주거 취약 계층 및 서민 주거 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정기회의, 주민 교육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 발굴을 위해 주거복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모델을 개발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렌 김승균입니다.